수사 관련 편의를 요구하고 경찰관에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. 대법원 2부는 뇌물수수, 공여와 직권남용,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습니다. 은 전 시장은 2018년 자신의 정치자금법,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수사 기밀 등 편의를 제공받고 4억 5천만 원 상당의 관급공사 납품 계약 체결 등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습니다.